네, 오늘은 요거, 고추밭, 고추밭, 조개탄 비료, 조개탄 비료를 들어왔습니다. 네, 주세요. 보이죠? 보이죠? 네, 요거를 줄겁니다. 요거 주면 끝날 때까지 한 번만 주면 된대요. 제가 고추밭을 주러 왔습니다. 네. 아우, 고추가요. 엄청 잘됐어요. 요거 멀지 않아요? 뽀짝 주던데? 어, 이게 뽀짝 뿌리가 이게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줘갖고? 이래요. 손이 안 보여요? 물을 살짝 줄 거야, 나중에? 아유. 물을 주고서 될까? 덮어놓으세요. 흙을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거, 이게. 여기다 더 보내세요? 네. 여기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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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짝 주던데, 이건 아니구나. 아유, 너무 바짝 주면. 이게, 이게. 죽을 수 있어요? 그거야. 죽을 수 있어갖고. 뿌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네. 뿌리가. 여기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하나씩. 두 개 안 줘요? 여기는 이거, 이거 하나니까. 어우, 시려. 이거. 조개같이 생겼네. 네. 조개. 조개 다 밀어요. 이거. 한나무에 하나씩 주세요. 저기. 이건 일단 한나무에 하나씩만 줘. 여기다 놓으면 두 개 다 받으라는 거지. 두 개 주세요, 그러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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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거구만 안 됩니까? 또. 또. 이건 나중에 줘야 돼? 네. 나중에. 아직. 신통치가 않아갖고. 네. 그러세요. 어우. 참외는 아주 이쁘게 자랐네. 응. 가지는 어떻게 되죠? 가지밭에 가봐요? 네. 이제 가지밭에 가세요. 가지도 주고. 이거는 우리 마늘 마셔요. 좀 있으면 캘거에요. 어? 마늘은. 많이 자랐네. 예. 많이 자랐어요. 근데 앤 풀이랑. 아이고. 마늘 보세요. 아까 뽑았는데도 또. 보이네. 고구마가 잘 됐네. 올해. 요거는. 가지밭. 어우. 깻잎도 따야 되겠네. 비닐이 시원해요. 젖어있네. 물이. 이거 이거 이것도 주세요. 이걸 안 줘요? 아줏가리에다 좀 주세요. 아줏가리 잘 되라고. 개플리cht. 보라제에다 죽어요? MBK. 여기나. 여기도. 수도 indicates. 요 ف call, 여기도 도와줘. 됐습니다 호박은 안줘도 되죠? 호박 호박 호박은 더 있다 줄까요? 호박 요거 참외 있어요 참외 주세요 참외 참외도 줘야 돼요 호박 두 개 주세요 호박 하나 안줘도 되거든요 호박 호박이 다 살았어요 아이고 좀 뽑아줘야 돼요 아이고 농쿨 가네 이제 뽀박 농쿨 호박 뽑아 풀 뽑아줘야지 애초기가 좋아가지고 싹 그어주면 좋겄구만 아이고 꼬박이 이렇게 줄이 가요 지금요 이렇게 물이요 농사짓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잘해놨죠 이거 농사짓는 물이에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